오마이갓 안 찍고 있었나봐 지금 찍고 있어 얘는 미늘이 있는 바늘이니까 안 빠질거에요 이제 끝까지 다 했네 다시 다시 어어어 아파 닫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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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 됐죠? 안걸리 안 빠졌죠? 예쓰 바람을 두어가는거 같아 응 힘을 많이 못써 거의 낚싯대가 딸려다 손바 땜에 오는건데 어 여기 옆에 짬죽이 있구나 예 예쓰 오.. 예.. 이거 못살아 응? 못산나봐 내 입장에서 죽을맛이 죽을맛이지 이제 잡히면 죽는건데 오오.. 아.. 아름다 이쁘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예.. 내 작전이 결국 성공을 한거야 ㅎㅎㅎ 아니 그러더라고 저번에 지난주에 왔을 때 보니까 옆에 분이 이렇게 하나 담궈놓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두 대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사진을 한 장 멋있게 찍어야 돼 기가 막혀요 고기가 찍고 있는거야? 응 찍고 있어요 이거 깜빡깜빡 거리잖아 얘가 아 이거 힘 잘 쓰네 자 이제 옮길게요 올릴게요 예쓰 어 잠깐만 안 가보셔도 돼요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거 이제 이게 기념샷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냐면 잠깐만 고기 밑에 옆에 뺀지 저거 리퍼 원래 이렇게 하인이 옆에서 이렇게 고기도 빼고 이런거 하는거 그 안에 그 멕시코에도 그 낚시하는데 베스낚시가 유명한 소수가 있는데 가면 멕시칸들이 이제 하인이 배 몰고 어디에 고기 많이 나온다 아리켜주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들고 얘를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보조를 하는거에요 아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일본 프로들이 이러고 사진 찍더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드시고 어 한 손으로 잡고 자 꽉 잡으세요 그냥 어 잡고 고기를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쫙 어 고기를 좀 앞으로 이렇게 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고기 조금만 드세요 위로 어 오케이 예스 다시 다시 앉아 예스 위 이렇게도 하나 오케이 잠깐만 고기 고기를 원샷 이거를 집어넣을 때 자칫하고 놓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고기 요기 아니 저걸 꺼내서 어 뭐를 꺼내 쟤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를 누르면 힘을 못써 여기를 딱 누르면 뒤를 오 근데 우영하다 미끄러워서 그래서 차라리 장갑을 끼는게 나아요 예스 이거 페이스북에다 올려야겠네 그러니까 얘를 잠깐만 아까랑 똑같이 해놓을게요 재밌죠 여까랑 똑같이 또 해놓을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라 어부죠 뭐 그냥